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카메라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장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박혜진 씨 모시고 단독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에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식 씨 모시고 단독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최우식 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독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정 감독님 모시고 단체껏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6월 27일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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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